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해도 온건가? 그렇네 하나 원 있네 이거 저희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오른쪽이 심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냥 들어가죠 입구 스톱에 어우 와 따개비 따개비 와 따개비 개많아 입구 따개비 따개비 처리하고 쭉 들어가야 돼요 대체하면 못 들어가 모델이 거의 대박 왔어요 타이어 타이어 다운 입구 쪽 코탑 하나밖에 없어요? 아 개아파요 포탑 제거 라인 뽕 아 제발 아 미친 뽕 빠졌고 망치 빠졌고 타이어 없고 들어가죠 심해 포탈이 있겠다 와 심해 포탈이 있겠다 보호막 생성이네요 포탈 없네 아 잠깐만 아 입구 쪽에 이거 아 나 왼쪽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아 이거 2층으로 해서 그냥 쭉 다 같이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따개비 제가 보고 오른쪽 2층으로 돌아서 가죠 이거 승관이 동기 아니니까 지금 그냥 가야 돼요 모여서 바로 가죠 야 뭉게 일로 와봐 2층으로 오라고 따개비 따개비 꼽았어 들어가죠 들어가죠 어 어 라인 다운이다 들어가죠 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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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어 꼈어 뒷밥 전기 아니야 석양 정면 쐈어요 쐈어요 아 타이어 아 타이어 뭐야 쟤 여기 왜 계속 쏘고 있어 2층 가죠 계속 2층 가죠 오른쪽 2층으로 오른쪽 2층 가죠 오른쪽 2층 저희 기지 쪽 건물 들어오세요 건물 남은 시간 30초 애들 빠졌어요 디바 나마카로 나마카로 왜? 오 파르시마 카로 갔네 전기 AntM tom 팀에 방 Q 몸이 범위에 2022 ري프 ек 생olve 선택 voting 9ap 없어요 도막 생성기라서 애들 한명 못해요 아 어떻게 밀었네 널 이걸 옮기세 자리에 없어가지고 자리에 밀쳐줄릴 없는데 2층 위에 매크리 2층에 매크리 있어요 확인이요 매크리 빠졌어요 매크리 뒤에 2층 그대로 있어요 아 미친 내려갔어요 매크리 내려옴 오른쪽 오른쪽 아 뭐야 맥 다운 맥 개잘싸 쟤 뭐야 아나 2층 정면 2층 심해하고 아나 정면 2층 심해하고 아나 정면 2층 심해 여기 뒤에 있어요 심해 여기 뒤에 있어요 심해 다운 도막 생성기라서 이거 뽑아야 되는데 어디있어 안보여 우리건가? 아뇨아뇨 상대꺼 상대꺼 저희꺼는 처리 다름 양의 시간 2층 이 안전 세쩌 으 4.2 맥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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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반피 맥 뒤에 아 왼쪽 왼쪽 골목 어 바로 우리팀 뒤에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볼 수 있어? 아 부막 생금이 여기 근처에 있다 소리 들린다 여기 있네 치맥 에피 아 기가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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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막 뽑았어요 뭐야 이거 정크타운 어 뭐야 왜 화물에 아무도 안 붙어 줘 나 말고 점식 1대 0 공수 변경 공수 변경 공수 변경 라이스 이쁘 도막을 브리핑을 해도 안듣고 오더를 해도 안듣고 이거 굉장히 저격한다고 정글 꺼낸 것 같은데 상대도 아 내가 보이스 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오더 해도 안듣고 브리핑을 해도 오리다 말해줘도 안보고 마이크 왜쓰고있지 나? 보이스를 안듣고있는건 아니어버려요 듣고있는데 그냥 캐리 해야지 어쩔 수 있나요? 와 8차지 밖에 안되네 공격 저정도까지 했는데 또 정글 맥다운 라인자리아 맥 정글에 아까도 좋았고 아니다 자리아가 들어왔네 비바 빼고 들어와요 애들 왼쪽으로 와 자리 에너지 너무 맛있었다 어우아 어우 뒤질 뻔 어우 죄송합니다 자리에너지 좀 채웠어요 맥 왼쪽으로 돌아가요 점프다운 점프다운 맥다운 우리꺼임? 네 저희꺼 이게 저희꺼야 신사동료 여러분 이게 저희꺼야 폭탄받아라가 저꺼고 소리가 좀 작아요 저희꺼 소름돈이 2층 잡아봐요 소름돈이 2층 잡아봐요 소름돈이 2층 잡아봐요 어우 점프 아프다 아 잘했다 얘들 왼쪽으로 들어와요 자리아 공 찾겠다 자리아 공 찾겠다 100% 자리아 온다 위도우 나왔다 맥 빼고 위도우 나왔어요 자리아 공 탔으니까 조심하시고 타이아 왼쪽에 왼쪽에 어 자리아 1인구 와 고에너지 뻥 피되는거 봐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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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시 있구나 안돼 안돼 어 내가 에너지 너무 많이 채워준다 우리팀 자리에 에너지 차고 안정적인 사냥 다 채워주면 안되는데 다 채워주면 안되는데 하량이 죽어 야이빙! 이거 재미있겠어! 완벽! 뭐니? 발사! 고! 간 거다! 아 파라 떴다. 위도우 빼고. 위도우 빼고 파라 떴어요. 저 나 볼라고 뽑은 거니까 저 파라한테 조심해야돼요. 피크 잘 못하면 죽음 정크랜 조심하세요 화물 뒤에서 자리 안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제가 뒤로 빠져 있을게요 저 위쪽에 있으면 안되겠다 파라 떠서 파라 정크랜이니까 방백상 엄청 세요 파라 2층 파라 정크랜 2층 네 정크다운 라인! 라인 피어 없네 자리 안에 죽었어요 타이어 멀리서 와요 온다 타이어 왼쪽 들어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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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터졌고 자리야 겠는데? 아니 자리야 겠는데? 아 나 키가 없었는데 메탈피야 진짜 한 대만 있겠다 파라 뒤에 위에 있어요 와 자리야 실드 하물하물 메르시 2층 오른쪽 메르시 오른쪽 2층 우리 팀 디지 오른쪽 2층 메르시 부활이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잡아요 정크도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메르시다 문쟁이는 2층을 먹어주면 안 돼 오케이 로그치 아 도라 왼쪽 막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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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왼쪽 떴어요 자리안님 궁 막으세요 일단은 라인님 궁 좀 아껴주시고 아껴어요 일단 파랗다 메르시군 빠졌다 다 누웠다 궁 다 써요 점 끝 다음 방치 막았어 라인 라인부터 라인 포커싱 파라 혼자 밖에 없어요 타이어 있어요 타이어로 억으로 갈게요 이제 뒤로 빼둬 빼둘 볼까요 뒤로 빼둬 나 점프 왼쪽 걸었어 배웠어 나이스 눈쟁이님 나이스 라인 피 없어요 라인 피 없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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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시 왼쪽으로 오른쪽 동굽 오른쪽 오른쪽 골목 자리앗다 아 오케이 나이스 저 포커싱 아 그거요 아 로 정 올 아 위원한 하 라인 음 아 음 적어요 아 으 으 으 갈까? 별로 안 봐요 미친.. 나 잡으려고 진짜 끝까지 저기서 뭐 있어? 아이 가담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소리가 왜 안 들려? 이거 좀 프로그램 좀 껐다 켤게요 오 소리 들린다 나이스 잘했어 오 소리가 작아 근데